도라지...꾼들이 이렇게 많아 이삭 도라지 이삭해러 왔어요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땅이 얼어가지고 이건 더덕농구리인데 더덕이가 안나오네 이삭이 없네요 저는 이제 왔구요 저 분도를 엄청나게 캤습니다 이게 땅이 한 2만평 되는거 같죠? 한달 동안 캔거 같은데 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얼은거는 주수만 안되고 어우 이게 뭐야 큰거있다 큰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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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 찍혔어 나오죠 이렇게 아까 주인분이 여기 갈고 갔어요 지금 가에 다 캐가라고 방금 말도 안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끓고 있지 깨닛 조용히 나는 캐고 조용히 조용히 그렇지 도라지 썻 도 collective 토니 도라지 밭에 도라지 밭에 도둑이 있는 точRP 아 써 SO 나 저기 있는게 왜 버리고 갔지? 이상하네 타다가 뭐 쓰냐? 하나 적어보세요 엄청나 적어 나 옵니다 저기 깨면 나와요 감사합니다 너무 보니 오늘도 캐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근데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비가 오니까 땅이 촉촉해져가지고 이렇게 잘 줬습니다 나오죠 이렇게 딱딱해서 엄두도 못내서 전날 같으면 잘 들어가서 도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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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관법 흙에다 화분에다 해서 묻어놓고 먹어도 된다네요 냉동실에 뭐 살짝 데쳐서 넣어놔도 되고 하지만 이제 오우 더덕 나왔다 더덕이다 도라지다 더덕이다 더덕이네 더덕 잘라진 더덕 여기 더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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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라지와 더덕이 비교가 잘라진다 더덕도 알겠죠 더덕 도둑 너무 오래된 밭이라 워낙 오래된uz 5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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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 바지라 도둑이 이렇게 다 오늘도 사냥꾼들은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저 비가 온 데도요 저거 보세요 1962 201 여고보세요 많이 왔죠 갱이로 파시는 분 저 큰 쇠수랑으로 잘 집어넣어요. 저건 진짜 잘 파셔요. 재미있게 캐고 있습니다. 저는 그냥 호미 수준이죠. 호미 수준이라 이런 걸로 이렇게 캐고요. 이거 이제 여러 짐들 나눠주고 왜 이렇게 나눠주냐고요. 저희가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. 한계는 다 나왔나보다. 어머 여기 있는데 깜봐. 어머 어머 이렇게 호미에 따라와가지고 자 이봅시다. 여기도 어? 어? 이거 더덕이다. 더덕이다 더덕 더덕이 나와있어 더덕이 애기 깔라면 되게 아예 힘들어 여기는 이제 도라지를 작업한 곳 땅바닥 고람이 아니고요 이제 이제 갈려고요 조금 이따 마지막 마무리 다 뜯겼네 아 아까워 다 뜯겼어 여기 아 큰게 나왔어요 많이 했죠 여기도 이삭하게 여러분들 가셔서 땅은 팜은 나오니까 좀 딱딱해 어머 엄청나게 딱딱해 이렇게 브라지를 캐서 지금 잡아 갈려고요 잘하고 돌아갈 겁니다.